안녕하세요 차은우입니다. 지금부터 TMI 밸런스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즐겨 듣는 음악은 어제 우연히 너튜브 알고리즘에 클래직화이 분들의 노래가 갑자기 나와서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오랜만에 들어서 세상에 꾸려진 사랑만큼 아까 계속 무한 반복했었어요. 오늘의 TMI는 사진도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영상도 예쁘게 잘 나왔는데 이제 헤어 변형이 많이 해서 두피가 좀 고생한 점 인생 드라마 제가 예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곧 아일랜드라는 드라마가 잘 될 겁니다. 아일랜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간식을 잘 챙겨 먹는 편은 아닌데 간식 먹으나? 찌개? 닭강정? 닭가슴살 닭강정? 자주 쓰는 이모티콘? 그냥 웃음 웃음도 쓰고 뭐 엄지 척도 쓰고 귀엽거나 재밌는 것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평생 쌀밥 끊기 대 평생 면 요리 끊기 면 요리 끊을게요. 쌀밥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니까 부먹 찍먹 찍먹 쌀떡 대 밀떡 사실 이 차이를 잘 몰라요. 제가 떡볶이를 많이 안 먹어서 제가 떡볶이 먹는 거는 이제 스태프분들이 먹고 싶다 할 때 먹거든요. 밀떡 민초 대 소리눈 소리눈은 그거 캔 음료 아니에요? 소리눈은 사실 맛이 기억이 잘 안 나고 민초는 저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민초 평생 안 피곤하기 대 평생 먹어도 살 안 지기 평생 안 피곤하기 먹는 거는 떼면 되니까 운동하면 되니까 일곱 살 엠제이 대 일곱 명 엠제이 아... 일곱 살 엠제이 강아지 대 고양이 평생 여름 대 평생 겨울 평생 여름 추위를 제가 엄청 많이 타요 9살로 돌아가서 수능 다시 보기 대 이대로 살기 이대로 살기 이대로 살기 행복합니다 지금 월 300 받는 백수 월 800 받는 직장인 월 800 받는 직장인 사람은 일을 해야 해요 지금까지 차현우의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여러분